안동 대회리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 진상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전선이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바로 전주시 완산구입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전선, 그리고 적이 가장 많이 아파하는 전선을 효과적으로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을 분산시키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이렇게 전선을 제대로 알고 총 직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주시 완산구 3003동의 개표 단원표가 물증 아닙니까? 그건 뭐 빼박입니다.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살펴보면 디지털 부정, 그리고 실물, 어떻게 그 안에 투표함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단초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선의 최전선은 바로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사회로 총선에서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주관해서 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10장이나 많이 나온 것이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여기서 투표용지 교부수가 4,674매가 발급이 됐는데 막상 개표를 하니까 4,684장 적혀 있죠. 지금 왼쪽에 보시는 개표 상황표가 바로 삼천삼동 관내 사전 비례대표 개표 상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투표수가 0가 나와야 되는데 총합이 0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10장이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4,674명이 투표했는데 투표용지 수가 4,684장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투표함수가 2개밖에 안 되죠.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개표 상황표가 나왔는데 이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 2020년 사회로 총선 개표 관계자들의 선거관리를 부인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개표 상황표를 보고 자기들도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 아마 원인이 규명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지난 2020년 5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귀자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 얘기를 선거 1과장, 선거 2과장이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표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 같겠죠. 그리고 선거 사무원들, 많은 공무원들인데 이분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창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언론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되죠. 제가 지난번에 민경호 의원하고 같이 서신동과 3003동, 3003동에서 많이 늘어나니까 그 다음 있었던 서신동에서 열표가 부족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구요. 그 다음에 개표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개표 시스템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표라는 것은 개표장에 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 주시죠. 혹시 가셨던 분들? 이런 개표상황표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쟁터에 가는데 총알 없이 가는 것처럼 이것은 선관이라고 하면 개표의 정확성 때문에 일치가 해야 된단 말이죠. 개표용지 교부수와 그 다음에 투표수가 일치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냈다. 전쟁터에 갔는데 총알도 안 들고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요 쟁점이 지금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중에서도 이것을 원행 규명했다. 그리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중앙선거안위에서도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소송이 끝난 뒤에 원인 소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장이 나오는 것이 혼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혼표가 있었을까요? 3003동과 서진동은 전혀 다른 투표용지입니다. 3003동은 사전투표용지였고 서진동 투표지는 당일투표지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전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찍혀있고 그리고 당일투표용지에는 QR코드 없이 숫자 일련번호가 찍혀져 있죠.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되면 일련번호를 떼게 됩니다. 무엇보다 두 투표용지의 색깔이 다르죠. 뿐만입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다릅니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있고 안쪽은 일반, 그날 당일날 선거관리관의 도장이 찍혀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동델리에서 여기에 대한 보완된 취재 그리고 계속된 축적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정선거 규명 없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요원하다. 우리가 3.15 부정선거처럼 4.19도 제가 취재한 결과 이것은 부정선거와 명확합니다. 계속해서 취재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이 부정선거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